오늘 이제 강의 시작에 앞서서 질문 하나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 선을 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정보 회사에서 소개받은 남자들을 만나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문득 생각하다가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조건 저 조건 따지고 따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상형에 대한 기준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낸 제 자신이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좋은 분을 만나 결혼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예를 들어 결혼은 내가 몇 살까지는 해야 된다라거나 남들은 다 결혼을 제때 제때 잘했는데 나만 좀 늦어졌다거나 그렇게 이제 자기가 정해놓는 게 있잖아요 삶에서 무엇이든 그 결혼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딱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것 때문에 괴롭죠 이런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나도 손을 봐서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생각을 딱 규정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에 자꾸 조바심 나는 생각을 일으키면서 이제 결혼이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문득 보니까 이 조건 저 조건 따지고 있다 이 조건 저 조건 따지고 있다 아무 문제 없죠 당연히 따질 건 따져야 되겠죠 결혼을 해야 되는 일인데 평생을 살아야 되는 일인데 안 따지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따지는 것도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이상형에 대한 기준도 없다 이상형에 대한 기준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누구나 없고 딱 정해놓는 이상형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오히려 그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사로잡혀 버리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그냥 생각으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일으킨 거죠 이것처럼 결혼뿐 아니라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 돈을 벌 때도 그렇고 집에서 살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을 뿐이죠 항상 모든 것에서 삶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우리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죠 모르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거고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몰라야 되는 거죠 모르고 사는 게 즐거운 거지 내가 알고 산다 내 인생 어떻게 펼쳐질지를 다 알고 그 길 따라 간다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죠 그래서 삶에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진리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면 모르는 채로 사는 거죠 알려고 애쓰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생겨요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안다고 착각하죠 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라고 내 삶의 길이 있다라고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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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딱 정해놓고 그 길대로 가야지만 난 행복할 거야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하나도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쩌면 결혼을 안 하게 될지 하게 될지 지금 하게 될지 더 늦게 하게 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알려진 게 없어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인연이 갖춰줘야 되잖아요 시절 인연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연이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딱 정하는 그 생각만 없다면 세상 모든 일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히 일어나야 할 일이 정확하게 그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삶을 믿는 거죠 암을 믿지 말고 아는 거를 내 머릿속으로 아는 걸 믿지 말고 모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삶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유롭죠 펼쳐지고 있는 이 삶에 내가 시비 걸지만 않으면 삶은 그냥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결혼을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죠 결혼을 하고도 또 되게 괜히 했네 하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정해진 나이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저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게 분별심이죠 비교 분별 남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들이 결혼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살겠구나 그건 자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삶에 무엇이든 마음 내는 건 좋죠 결혼하겠다 마음 내는 건 좋죠 마음 내는 건 좋은데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거나 저렇게 돼야 된다거나 나는 왜 이것도 모를까 저것도 모를까 나는 왜 이상형도 모를까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죠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곧 분별 망상을 믿는 거예요 괴로움을 시작하는 일인 거죠 이번 말씀 드리고 오늘 이제 육조단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117쪽 중간 부분이고요 중간의 깨달음은 다만 자기 내면의 마음에서 찾을 뿐 어찌 애써서 밖을 향해 현묘함을 구하겠는가 이랬어요 이게 무상송 대중들에게 현묘스님께서 대중들에게 설하는 법문 무상송의 일부예요 깨달음은 우리는 깨달음을 찾아서 다니잖아요 밖을 향해 다니잖아요 저기에 있나? 저쪽에 가면 있을까? 히말라야에 가면 있을까? 어느 한적한 고요한 곳에 가면 있을까? 여기는 지금 도시라서 깨달음이 없을 거야 어디 저 조용한 데 가면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여기는 세간이라서 깨달음이 없을 거야 출가를 해야만 깨달음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출가 생활에만 깨달음이 있다면 출가하면 다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출가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당연히 출가를 안 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있죠 또 심지어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태어났어야 되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는 시기를 잘못 태어났다 내가 그래서 못 깨닫는 거 아닐까? 그러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때 태어났던 제자들은 다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부처님을 곁에서 가까이 모셨던 제자들은 다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오랫동안 옆에서 비서실장 격으로 시봉했던 안한 존자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까지도 못 깨달았죠 우리는 이게 뭐라 해야죠? 보통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장비 탓한다 이런 말 하듯이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내가 못 깨닫나 보다 내가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났나? 안 좋은 곳에 태어났나? 내가 다니는 지금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깨달을 수는 없을 거야 이 직장이 문제일 거야 또는 나는 너무 마음 공부를 하고 싶고 이 공부를 해서 깨닫고 싶은데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이렇게 괴로운 상황 이렇게 괴로운 가정 때문에 나는 못 깨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못 깨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나를 너무 괴롭힌다 내가 평생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남편 때문에 잠시도 행복할 수가 없었다 너무 괴롭다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저 원수 같은 남편 때문에 이번 생은 글렀다라고 생각하면서 옆에 절에 열심히 다니는 보살님들을 보면서 또 남편이 심지어 막 절에까지 태워다 주기도 하고 절에 가서 보시하라고 용돈도 찔러주고 하면서 절에서 보통 보살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남편 자랑 많이 하는 보살님들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절에 나오는 보살님들은 전부 다 남편이 훌륭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 자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좋으신 분들만 남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안 좋은 분들은 아예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아예 말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남편 자랑을 하는 분들을 옆에서 보면 정말 이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남편이 너무 정말 자상하고 따뜻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너무 부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작 깨닫는 사람은 남편이 잘해준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남편이 원수 같은 사람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남편이 너무 잘해주면 사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뭐 크게 괴로움이 없어요 힘든 것도 없고 절에 나오면서도 그냥 즐겁게 나왔다가 즐겁게 가고 부러움을 사고 이러죠 그런데 정말 그래요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이 괴로웠던 분들은 그냥 뭐랄까 이렇게 절에서 도반 만나고 친구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즐거움보다도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면 난 죽을 것 같다 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본문 듣기를 너무 간절하고 절에 와서 수행하고 본문 듣고 기도하고 하는 걸 정말 너무 간절하게 하면서 발심을 내가 정말 이 괴로움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난 이 괴로움을 해결하고 가겠다 그런 발심을 너무 간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발심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워 죽겠던 분이 너무 열심히 막 본문을 듣고 이 본문 듣고 이 공부하다 보면 이 부처님 가르치는 공부함을 깨달을 수 있다 하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막 열심히 본문을 듣는단 말이에요 딴 거는 관심이 없어요 절에서 뭐 이래저래 뭐 이런저런 관계 맺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이 공부해서 깨닫겠다 이것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깨달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깨닫고 나면 야 정말 나는 평생 남편 잘못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괴로움인 줄 알았는데 저 남편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로또였구나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공부를 하게 됐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 이 말이 그냥 웃자고 하는 말 같잖아요 남편이 나쁜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 같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내가 남편이나 아내 부부가 아주 최악의 남편을 만나는 대신 나는 금생에 깨닫는다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너무 좋은 사람 만나서 금생에 너무 행복해서 그냥 이러고 살다 간다 이게 낫겠어요? 전자가 날까요? 후자가 날까요? 어떤 분은 전자를 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강력하게 전자를 원하기도 해요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지만 후자도 깨달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부처님이 그러시잖아요 처음 인간계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디에 태어나면 가장 깨닫기 좋은 조건일까 아마도 그러셨을 거예요 부처님은 깨닫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어디에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면 내가 깨달음을 얻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조건을 기가 막히게 결과적으로 기가 막히게 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세간을 돌아보셨다 그러고 이제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는 걸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그러고서 이렇게 스스로 택해서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입장이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면 아까 말한 전자호자 어느 걸 선택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막상 현실세계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현실이 행복해야지 하지만 이 딱 저 천상세계에서 금생이 천상세계 신들이 봤을 때 인간계의 백년은 천상세계마다 다르지만 시계가 다르지만 인간계의 백년이 천상세계 시계로는 한 10분, 20분, 30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떠겠어요 어차피 10분, 20분 가서 괴롭게 고통받고 오는 건데 기왕이면 힘든 고해바다 속에 살다가 확 깨닫고 오는 게 낫지 그럼 뭐 20, 30분 살다 오는 거 괴롭게 살다 올 필요가 있나 아마 행복하게만 살다가 깨달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천상세계 신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인간계로 태어날 때 괴롭지만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고성제에 탁 직면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그 한 생을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한 생 편안하게 휴가 가듯이 즐겁고 재밌게 살다가 그리고 죽는 걸 선택할 것이냐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걸 선택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전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요 누구나 이렇게 봤을 때 보세요 우리 인생이 괴로움이 있잖아요 괴로운 게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는 것이 어떻게 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괴로움은 싫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괴로운 인생은 싫다 나는 행복한 인생 돈도 많고 가족도 다 완벽하고 자식도 완벽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조건이 완벽해서 나를 괴롭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인생을 꿈꾸고 살잖아요 누구나 그걸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 완벽한 조건이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죠 그리고 그토록 괴로운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토록 괴로웠던 조건이 어쩌면 우리를 정말 완벽하게 깨어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어나겠다라고 발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발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것만 있다면 삶의 조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깨닫기 힘든 조건 좋은 조건 그게 정해진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문제지 바깥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또 특히나 지금 같은 조건에서는 이렇게 TV에서 TV 틀면 바로 본문이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지금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 하면 깨달음이 내 바깥에 어디 멀리 있는 거여서 내가 그곳으로 열심히 향해 가야만 하고 버스 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든지 그래야 된다면 버스 표도 사야 되죠 돈 없으면 못 가죠 그 갈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좌표가 있어야 돼요 그 지도가 있는 사람은 가지만 없는 사람은 못 가겠죠 멀리 있으면 이렇게 깨달음이 멀리 있다면 그곳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한정된 깨달음일 거에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 여기서는 자기 내면의 마음에서 찾을 뿐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애써서 바깥을 향해 구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완벽하게 자기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깨달음과 함께 살고 있고 깨달음과 함께 잠에 들고 깨달음과 함께 눈을 뜨고 이 자기 불성, 자기 깨달음 이곳으로 지금 본문 듣고 있는 거에요 제가 하는 소리가 들린다, 듣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 분별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이 확 깊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좀 얕게 들릴 수는 있겠죠 그죠? 그건 사람에 따라 같은 말을 다르게 듣는 거죠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깊이 있게 듣고 얕게 듣고 잘 듣고 못 듣고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 듣는다라는 이 사실 이건 모두에게 평등하죠 볼 때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죠 이건 좋게 보이고 저건 나쁘게 보이고 이건 아름답고 저건 추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업식에 따라서 세상의 같은 대상도 다르게 보잖아요 다르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대상을 따라가면 사람의 업식에 따라 업에 따라 같은 것을 다르게 봐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너무너무 귀여워서 몸소리치게 귀여워하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되게 싫어하기도 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막 만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 이 더러워 더러워 이러고 안 만지기도 하고 인연 따라 다르겠죠 또 자기 생각마다 다르겠죠 그죠? 즉 이렇게 대상을 따라가서 자기 분별대로 해석하면 세상 모든 것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 옳은 것이나 그른 것 이렇게 다 나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갖추어진 것을 말하거든요 이 지금 하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보고 있고 이걸 보고 있는데 이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죽비를 스님이 흔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아프리카 원주민들 같으면 뭐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해석은 달라요 혹은 뭐 불교를 되게 싫어하는 타종교 신자들은 그 스님이 이렇게 불교 용품을 이렇게 법구를 들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꼴보기 싫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즉 대상을 따라가면 좋거나 싫거나 나뉘는데 대상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대상을 따라가서 그것을 해석, 판단, 분별하지 않는다면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개시허망 상의라는 것은 허망하다고 했잖아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재상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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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을 본다면 여기서 모양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모양을 보면 평생 우리는 이 대상만 보는 거죠 대상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이 대상을 보고 있는 자기를 보고 있는 나를 돌이켜 본다면 회광 반조한다 그래요 보고 있는 자기를 알아차릴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대상을 알아차리잖아요 그런데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기를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에요 보는 이놈 그래서 보는 놈 듣는 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서는 다르지 않죠 소리가 이 소리와 이렇게 종을 치면 이 종 소리와 이 소리가 모양은 다르잖아요 바깥에 들리는 모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듣고 있는 이놈은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 써가지고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릴 때도 확인되고 이 소리가 들릴 때도 확인되는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 마음이란 말이죠 생각을 하지 말아보세요 잠깐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해석도 하지 않고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어 보세요 그냥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있는 자기가 확인되나요 안되나요 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건 확인되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내가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이렇게 알죠 여기 뭐가 있으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소리가 날 때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놈이 있으니까 이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듣고 있는 그 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하듯이 색수상행식은 내가 아닌데 몸도 계속 바뀌고 지수와 풍이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바뀌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성격, 개성 모든 게 다 끊임없이 변해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냔 말이죠 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몸이 나인지 근데 부처님 몸이 내가 아니라고 했으니 또 가만히 보면 갓난아기 때 몸이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몸이 나인지 아닌지는 내가 확실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가 확실하냐면 그게 단순해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죽은 것 같나요? 혹시 죽은 것 같은 분이 있을까요? 생각 없으면 죽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나요? 생각이 없는데 내가 죽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게 너무 당연하게 확인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확인돼요?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생각이고 해석이죠? 언어고 개념이죠? 그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생각을 빼고 그냥 이것이 있잖아요 또 몸의 감각이 느껴지죠 알아차리지죠 몸의 감각이 알아차리지는 걸 통해 여기 뭐가 있다 그거 아는 놈이 있잖아요 숨 쉬는지 알고 소리가 들리는 줄 알고 있는 내가 없지 않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10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이것이 20년 전에도 있었고 모양이 있다고 하거나 몸이 있다고 하거나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달라지잖아요 몸이 20년 전에 젊은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건강했던 사람이 아파지고 있고 성격도 조금씩 바뀌고 있고 감정도 바뀌고 있고 생각도 바뀌고 있고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 있음 하나 I am I am 내가 있다고 하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걸 증거해 주잖아요 이게 진짜 나의 살아있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찾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 갖춰져 있는 건데 여기서는 자기 내면의 마음에서 찾을 뿐이랬어요 깨달음은 다만 자기 내면의 마음에서 찾는다 자기 내면의 마음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어디 몸 안쪽에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에서 찾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안팎이 없어요 내외, 명철 안팎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저 바깥에 있는 소리를 안에 있는 내 귀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빼면 생각을 빼고 그냥 들으면 안에서 듣는지 밖에서 듣는지를 알 수 없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알 수 없지 않나요? 이게 자기 경험으로 확인되잖아요 이 소리를 지금 내 안에서 듣고 있어요? 저 밖에서 듣고 있어요? 안 밖에 있나요? 그냥 오로지 이걸 듣고 있는 나와 들리는 소리를 두 개를 다 경계를 나눠서 오를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는 듣는 나고 어디까지는 들리는 소리야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 주 계기라는 건 둘로 나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생각으로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평생토록 그 생각을 믿고 살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와서 분별, 해석할 뿐이지 그래서 목전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목전이라고 하니까 눈앞이란 말인데 눈앞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앞, 뒤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전이라는 건 그냥 현만에 있단 말이에요 위치를 알 수 없어요 모의진인 위치할 수 없는 참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살아 있어요 어딘진 모르겠는데 이게 친밀하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밖에 나가 찾을까요? 밖으로 쫓아 나가서 어디 가서 이걸 찾을 수 있을까요? 깨달음은 다만 자기 내면의 마음에서 찾을 뿐 어찌 애써서 밖을 향해 현묘함을 구하겠는가 밖에 나가서 현묘한 깨달음을 구해봐야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마음이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몸이 나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어디 있지? 저기 있나? 뭘까? 뭘까 하는 건 벌써 생각으로 뭘까 이랬을 때 생각으로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생각으로 어떤 대상을 찾아 나서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이러는 마음은 그 깨닫는 어떤 물건을 찾아 나서는 마음이에요 바깥에 향해 둘로 쪼개는 마음이에요 지금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달아야 돼 하고 마음을 내는 거잖아요 마음을 램과 동시에 벌써 어긋나는 거죠 사실은 둘로 쪼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해 이게 나는 지금 깨닫지 못했고 깨닫는 어떤 일이 있어 그래서 그리로 가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 얘기잖아요 깨달아야 해 하고 누가 그러고 있어요? 난 깨달아야 되는데 하고 있는 그놈이 자기라니까요 그렇게 딱 생생하게 살아있단 말이죠 자기가 생생하게 살아서 숨 쉴 줄 알고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자기 살림살이가 본래부터 갖춰져 있던 거죠 가장 본질적인 자기 살림살인 거예요 이게 숨 쉴 줄 아는 거 이게 살림살이죠 살림살이라는 건 가재도구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그거잖아요 이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산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잘 키워줘서 잘 산 것도 아니고 몸이 있으니까 내가 몸에서 건강한 몸이 있으니까 살았다 이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 하나가 산 거예요 살아있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본질적인 우리의 살림살이는 이거예요 이 마음 하나가 이 삼라만상을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80억 인구 전체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 밖을 향해 현묘함을 구하면 구할수록 어긋나죠 밖을 향해 구해나가는 건 둘로 쪼개는 거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찾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수행하지 말라는 말을 하거든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마조 스님인가 마조 스님인가 앉아서 이렇게 좌선을 하려고 좌선을 열심히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승이 그 제자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거울을 이렇게 갈았다 그러죠 시끄럽게 왜 자꾸 그러냐 그랬더니 기어장을 갈았다는 거죠 기어장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려고 한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안된다면 너는 앉아있는다고 부처대냐 앉아있는다고 부처대냐 앉아서 좌선한다고 부처대냐 하고 혼내렸단 말이에요 수행하지 마라 라고 한 말을 이제 딴 사람들이 이 선불교에 수행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수행하지 마라 이러니까 선불교는 완전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인데 어떻게 수행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근데 그게 완벽한 오해인 이유는 모든 부처님 가르침은요 입하자재라고 해서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해야 되거든요 즉 그 사람이 어디에 묶여있는지를 봐서 그 사람이 묶여있는 것을 깨뜨려주는 게 법문이에요 그 사람이 수행에 묶여있으면 그 유의 조작하는 삿된 수행에 묶여있으면 그 묶여있는 마음을 깨뜨려줘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에 묶여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게 이 공부잖아요 무주법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그걸 빼앗아줘야 되는 거예요 즉 선에서도 인류 역사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고행주의도 아니고 선정주의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다 해봤는데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문득 내려놓고 나서 뭘로 깨달으신 거예요 어떤 수행 방법을 통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걸 중도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길 없는 길이라고도 하고 하되 함의 없이 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해요 중도는 유의 조작하는 수행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중도는 유의 조작하는 수행이 아닌 거예요 무의법이에요 하되 함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연불하는 방법, 독경하는 방법, 절하는 방법, 좌산하는 방법 수행 방법을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지만 중도하는 방법은 모르잖아요 그게 진짜 중도예요 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그 방법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중도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 저기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가버리면 그건 둘이잖아요 부리법이 아니잖아요 이법이지, 둘로 나뉘잖아요 분별법이거든요 여기 중생이 있고 저기 부처가 있어서 내가 부처에게로 가겠다 이게 둘로 나뉘는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생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둘로 나누는 방편을 써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게 반야경이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게 저 피안의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을 설해 주잖아요 그게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이 차 안에서 저 피안으로 가는 길 이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여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지 눈을 가지고 눈을 찾고 있는 거고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 것 같아요 말을 타고 말을 찾는 거예요 자기는 본래 부처인데 자기 부처를 보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부처를 따로 찾고 있단 말이에요 둘로 나눠놓고 그런 수행은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죠 왜냐하면 내가 분별망상을 좀 내려놓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시론, 개론, 생천론 해서 보시하고 계율을 잘 지키고 선인성과 악과 잘 사는 인간 부족으로 잘 복짓고 사는 삶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방편의 가르침도 설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시론, 개론, 생천론 제욕에 과한 출리의 공덕, 사성제 이렇게 근기 따라 다른 법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핵심은 최고 단계에서 설하신 건 사성제예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되는 게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거든요 거기서는 오고 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중도, 팔정도, 중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도는 내가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구족돼 있는 거예요 본래 완전하게 구족돼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초교 불교와 선불교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불교는 수행하지 마라 이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하라 그랬는데 왜 수행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수행을 잘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의 조작하는 수행은 임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것도 깨뜨려야 되는데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삼구법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좋은 걸 줬다가 그 좋은 걸 준 걸 다시 뺏어요 그래야 진짜 좋은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행법이 그와 같은 거예요 방편으로서는 좋은 거죠 수행법을 준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게 이끌고 수행할 수 있게 이끌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들의 근기가 중도를 실천할 만한 근기가 아직 안 되니까 사성제를 실천할 만한 사성제 팔정도를 실천할 근기가 안 되니까 낮은 단계의 방편으로서 기도, 수행, 연불, 독경 온갖 수행법들이 불교 역사 속에서 생겨난 거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근기가 성숙해질 수 있고 내 너무 큰 업장을 좀 소멸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덕은 낸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것조차 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조차 놓아버릴 수 있어야 진짜, 진짜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마음 공부는, 불교 공부는 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가 할 위자거든요 할 것이 없는 법이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 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했다 보니까 뭘 했어요? 분별을 했죠 평생 분별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만 하던 걸 그냥 멈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 관 이러죠 중도를 지, 관 멈춰라 멈추고 봐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분별하던 것만 멈추면 저절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누구나 보고 있어요 보지 않으려고 애써도 봐줘요 듣지 않으려고 애써도 저절로 듣게 돼요 이거 여러분, 이거 듣기 위해서 이거 알아차리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까? 고도에 숙련된 알아차린 명상의 고수만 이걸 알아차릴 수 있나요? 누구나 가장 자연스러운 자기 본성이에요 본다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냥 저절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내가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수행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기가 수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저쪽으로 수행하러 가려고 한단 말이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방송은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입니다 ratos 분들은 Century 피로